스판서드 상큼발랄 하와이 여신 오연서. 독보적인 러블리 배우 오연서가 하와이 여신에 등극했다. 오연서는 4일 인스타그램에 하와이 인증샷을 게재했다. 화보 촬영자 하와이를 찾은 그녀는 현지에 100% 적응한 모습이다. 바나나와 딸기가 섞인 음료수를 손에 들고 있는 오연서는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다. 오블리 따온 오연서의 상큼발랄한 미모가 돋보인다. 한편 오연서는 영화 치즈 인 더 트랩 개봉을 앞두고 있다. 손효정 기자 shj2012골뱅이 tvreport.kr 사진오연서 인스타그램 카피라이츠 tv 리포트.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es 탑뉴스.